우리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공허하다 그러세요 내가 굉장히 아둥바둥 뭔가 모으고 사시는 분의 사주는 맞으신데 이상하게 한순간에 날아가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손에 쥐려 하면 쥐려 할수록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대주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은 가정자를 원래 꾸리셨어야 되거든요 좀 가정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 혼자는 오래 됐으니까 그죠 가정을 내가 꾸리기는 했었다만 어떻게 놓고 보면은 그것 또한 내가 날아간 형국이 아니냐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스님 사주세요 법사 사주세요 그러시다 보니 내가 남자의 몸이지만 자꾸만 이런 곳에 기웃기웃 거리셔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의 감이 되게 많으신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감이 뭔가요? 조상의 감, 감흥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말로는 이 조상의 기운이 좀 센 집안이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이 평온하게 지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일이 삐죽 저리 삐죽거릴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주님이 작년부터 해서 스물스물 운이 개화가 되기는 하세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도 어 나 뭔가 될 것 같은데 어 나 뭐 해야 되는데 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태어나신 해랑 뭐 호적이 오르신 거랑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태어난 해가 나의 주된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이 지금 용띠시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, 재작년 어떻게 보면 이 삼잿바람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 이 꽃이 활짝 펴야 되는데 자꾸만 비닐에 가려져 있는 형국이었다 이러세요 근데 대주님도 지금 연매가 있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손끝에 일감이 있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그리고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남 밑에 있기보다는 남 위에서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아울러서 끌고 가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근데 무슨 일 하실까요 젊었을 때는 그냥 별일 없이 이것저것 하고 장사도 조금 하다 놀 때도 많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간 운전 일을 했었습니다 방송국 차량, 취재 차량 운전 일을 거의 한 10년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요 작년 12월 말에 이제 이 운이라는 게 펴야 되는데 자꾸만 제가 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의 고배가 따라오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세요 젊었을 때부터 이쪽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다니고 그러진 않아서 항상 뭐 유튜브나 TV에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또 밴드에서 하는 친구 하나가 이쪽 일을 하는 친구가 뭐 재수구단다 해갖고 한 번 놀러오래 거기 한 번 갔다 오고 그런 점에 또 여기 또 유튜버 시청하다가 그게 뭐 문자만 남겨달라 해가지고 자꾸만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기웃기웃 거리게 된다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상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인하신 분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조상의 기운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꾸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만큼 남아있게 되고 내가 이걸 이제 옮기려고 하는 와중에 또 와르륵 무너지게 되고 자꾸만 이게 크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재수구 구경 가셨을 때 아버지한테 구타라 소리 안 하던가요 그 친구는 조금 아는 친구라 뭐 그런 얘기는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셔서 이 조상의 가물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마음도 항상 있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안정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걸 떠나서도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꼭 좀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 돈 쌓아놓고 구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도 외로움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상이라는 분들이 자꾸만 아버지를 고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편안하게 좀 평범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는 조금 취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뭐 환급도 일할 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귀촌을 하고 싶어요 시골 가서 그냥 혼자 살더라도 조용하니 그냥 그런 마음이 강한데 그것도 이제 뜻대로 어쨌든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지 않겠기 때문에 귀촌도 돈 많이 들어요 거의 기부는 몇 억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현금 한 3억은 갖고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또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또 돈 지랄해야 되지 잔치 열어야지 또 흔히 말해 그 사람들한테 또 얕잡아 보이기 싫으면 그래도 조금은 삐까뻔쩍하게 해놔야지 요즘 그 말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티코 끌고 가도 귀촌에서 환영했다는데 요즘은 제네시스 끌고 가야 환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도 아무튼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내 거를 좀 완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드셔서 가도 늦지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올해 음력으로 3월 4월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일수가 들어오세요 일수는 뭐예요? 네 일거리가 또 한번 들어오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좀 알뜰하게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도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은근 기분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사람한테도 내가 베풀어야 돼 아우 술 한잔해 밥 한 끼해 이러면서 여기저기 찔뚝찔뚝 새는 금전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걸 아버지가 조금만 뭉뚱그리세요 정말 가랑비에 옷 쫓는 것처럼 내가 자꾸만 그런 잔돈푼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내가 잘 유두리 있게 모으고 가시면 오히려 더 괜찮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갑진년 들어오시면서 아버지가 황갑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황갑맞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역국보다는 묵국을 드세요 왜 사람들이 황갑맞이다 그러면은 황갑이 지나면서는 미역국이 아니라 묵국을 먹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게 내가 더 건강 챙기는 그럼 친가족들이 식사 정도는 괜찮나요? 그 정도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잔치 벌리는 거는 괜찮으세요? 네 왜냐하면 괜히 잔치 벌렸다가 조상들 탈나요 그래서 괜히 건강수가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염배에 비해서 강골은 맞으세요 튼튼은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 아래에 있는 내장 쪽이 굉장히 조금 약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괜히 염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암까지도 갈 수 있는 취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크게 탈날 거는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혈압이 있으시네요 혈압이요? 혈압이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저혈압도 안 좋은 거잖아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는 혈압 쪽으로 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요즘에는 좀 궁금한 게 여자 남자니까 저도 여자친구가 작년에 한 1년 사기다가 헤어졌는데 바로 또 다른 여자친구가 또 생기더라고요 전 여자친구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근데 이상하니 오래 갈 것 같던데 또 이상하게 헤어지게 됐고 그게 조상의 농간이야 아버지 그 친구랑 헤어졌는데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도 제 생각에는 괜찮고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이 한 번은 더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배필감으로 따라 드는 건 2, 3년 터울이 좀 지나야 돼요 근데 웃긴다 아버지 잘 해주는데 차이네요 차이인 것도 차이지만은 제가 또 미루는... 작년에 한 1년 사기 때문에 제가 좀 미루는 건... 제가 좀 금전적으로 어려웠는데 여자한테 좀 도움 요청을 했는데 저 생각은 그냥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원만 쓰고 죽게 좀 빌려달라 좀 금액은 좀 그 친구한테 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단호하게 그냥 거절을 딱 해버리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이런 걸 저는 대답을 보냈는데 안주더라도... 네 안주더라도... 근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나랑 만나고 그냥 언제인지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남의 상황 좋아지면 서로 연락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별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아버지는 한 2, 3년 터울 있다가 좀 더 좋으신 분 정말 배필감으로 한 번 더 따라 드실 것 같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괜히 빨리 뭐 막 해야 돼 오히려 급하게 먹을수록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고르실 때에도 조금만 여유를 찾으세요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진현 들어가서는 아버지가 조금 더 살림을 더 모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일거리에 있어서도 그래도 쉬지 않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